상현이 전화 끄 수 있습니다. 내 옷 벗을 때 벗더라도 최상현 성질머리 고쳐놓고 벗겠어. 이형사. 네. 최상현이 백숙 원달대 장가 못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? 네 말대로 대통령 예비사위인데. 네가 쏟은 머리니까 같이 닦아. 불만 있나? 아니요 없습니다. 죄송합니다. 분위기 잡고 엄숙하게 반성할 시간 없어. 그 아줌마 계좌 추석 들어가. 차명 계좌 사서 쉬고. 황달. 네. 지금 주변 탐구는 들어가겠습니다. 이형사. 네. 똑바로 제대로 하자 우리. 네.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집구석 없어. 그 차림새 정도면 한 주럭까지 몰라도 반 주럭은 나와. 안 나면 먼지 날 때까지 털어.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. 다들 알았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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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, 대희 씨. 어떻게 된 거예요? 상현 씨. 어떻게 된 거예요? 상현 씨. 네. 아, 이거 진짜. 너무 걱정마 있었어. 무안 가실게입니다. 마음 복잡할 때마다 그럽니다. 서비스입니다. 얼마나 남았니? 도착하면 한밤중이겠는데요? 어쩌냐. 너도 나랑 하룻밤같이 보내겠네.